누구에게나 처음은 힘들다. 처음 걸으려고 할 때는 넘어졌다. 처음 수영하려 할 때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놓치게 될 기회를 걱정하라. 오리슨 스웨트 마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몇 년 동안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정말 멋지고 근사한 몸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검도의 매력을 느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검도장을 찾았으나 검도를 시작한 첫날 그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검도장에서 그는 그저 근육질 초보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은 남들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처음 경험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려운 법입니다. 누구나 적응하고 숫밸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의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처음이라 어려운 것 뿐이다. 나는 모든 처음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두려워λι에게만